경상북도는 7월부터 10월까지 비브리오 폐혈증균과 수산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지에서 유통 판매되는 수산물을 수거해 비브리오 폐혈증균과 중금속 등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보통 해수온도가 18도씨 이상 오르는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8, 9월에 환자 발생에 집중된다며 어폐류는 저온 보관하고 85도씨 이상 가열 처리에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는 6월 6명, 7월 22명, 8월 53명, 9월 104명, 10월 43명입니다.